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이어트하지 못해. 진짜 맛있어. 내가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오오오오. 다이어트할 때 먹고 왔다. 오늘 저도 꼭 가봐야겠어요. 그렇게 해서 진짜 맛있다고 적응이 있던데요. 아 진짜 그.. 뭘까요? 입에서 빨리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? 진짜 맛있더라고요. 샘씨. 이거 하고서 잘 있는 것 같은데. 어. 괜찮아요? 그럴 거예요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또 있지 않을까요? 진짜? 그럼요. 그럼요. 또 만날 거예요. 저희는. 어 근데 제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. 너무 무서워. 많은 사람. 진짜 이 시간에 원래 잘 안 나와요.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장구랑 싸움하면서 현실씨가 이겼어요. 다시 잘 봐서. 맞아요. 지금 시간이 너무 힘들어. 네. 죄송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네. 저쪽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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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맛있는 거 많이 먹었고. 아 그리고. 네. 날씨가 더 많이 커요. 알차게 보냈어요. 나. 아. 알차게 봐서. 아. 알차게 봐서. 네. 저거 많이 켠 거예요. 아 그리고. 저 많이 왔어요. 이. 이. 저기 이렇게 왔어요. 그리고 날씨가 더 많이 커요. 많이 살살. 네, 다음에 공업과 해치에 대해서 이렇게 사걸로 하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 조심히 가세요. 조심하셨습니다. 조심히 가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